ASMR입니다. 보쇽보쇽 보쇽보쇽 광고항이에요. 잘못했어. 미안해. 렌즈를 많이 궁금해하셨는데요. 바로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ASMR입니다. 제가 Q&A 받았던 것들을 위주로 ASMR로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제 취향이나 제 뷰티팁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궁금해하셔서 이렇게 ASMR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먼저 뷰티팁을 알려드릴거에요. 첫번째로 핑크공주성인의 핑크메이크업팁과 블러셔는 이라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이거는 제가 겟레디트미로 다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간단하게나마 알려드릴게요. 핵심은 블러셔입니다. 블러셔 먼저 보여드릴게요. 제 최일 제 최일 파우치 다들 아시죠? 제가 핑크 블러셔가 진짜 많아요. 고거 여기 ям 인터넷을 찾아보듯 다 없는거에요 근데 드디어 품절이 풀린지 얼마 안됐어요 그래도 겟한지 얼마 안되가 소중한 아이랍니다 얘랑 이 두개를 쓰는데 얘가 좀 더 연하고 옅고 얘가 좀 더 뽀숑뽀숑 올라와요 얘는 뽀용뽀용하고 얘는 뽀숑뽀숑 팍 올라옵니다 얘를 먼저 일단 깨로 깔아요 넓고 옅게 깔아주고 그 다음에 좀 더 뽀숑 나오는 이 아이를 뽀숑 나오는 아이를 여기에다가 그 위에 깔아줍니다 아 좀 핑크핑크해요 핑크핑크 이거 두개 같이 써주면 진짜 이뻐요 이렇게 두개 쓰는게 요즘 제가 따진 블러셔 메이크업입니다 광고 아니에요 샵쌤이 진짜로 저한테 해줘가지고 내가 아주 간절하게 원해서 얹게 된 블러셔들입니다 다른 애들도 보여드릴게요 브러쉬 브러쉬가 내 상태에 있어서 너무 좋아요 회색인지 검은색인지 알 수 없지만 나스입니다 제가 원래 손톱을 짧게 하는걸 좋아하는데 요즘 많이 길었거든요 길길길 잘했네요 좀 더 팡 하는 핑크입니다 내 핑크를 봐라 하는 핑크에요 블러셔 소개를 해드렸고요 그 다음 오더님께서 언니 볼 때마다 입술이 너무 이뻐서 자꾸 입술만 보고 나는데 항상 쓰는 립이 궁금했어요 요즘 잘쓰는 립제품 궁금합니다 제 립제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제 파리 브이로그에서 마지막날 메이크업이랑 제주 브이로그에서 제주천날 립을 많이 궁금해하셨어요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어김없이 지퍼백에 담았 제 소중한 화장품들입니다 제주천날 바른 립은 무지개맨션원 A2001번입니다 이것도 샵쌤한테 물어봐서 이거 예뻐가지고 저도 따라사게 된 립이에요 약간 레드핑크 친한 샵쌤 근데 이거 그냥 립 자체가 너무 유니크하고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 샵쌤 sec 나름덨끌 낭 Państwa 완전 핑크죠? 촉촉해서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요즘 빠진 립은요 이겁니다 당근이가 준거에요 내 생일선물로 당근이한테 받은 생일선물 립입니다 제가 원래 립은 틴트를 주로 사용하는데 이거는 당근이가 준거라서 사용을 해봤거든요 근데 립스틱인듯이 촉촉하고 좋더라구요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아까워서 많이 못하겠어요 예쁜 레드픽입니다 이렇게 립 소개가 끝났어요 이때 제주 이때 파리핑크 이때는 요즘 제가 많이 쓰는 립스틱입니다 세가지 핑크공주의 요즘 립 소개였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께서 렌즈를 많이 구매하셨는데요 제가 지금도 끼고 있는 렌즈에요 렌즈를 맡은 렌즈 그래서 닉네임이 웃겨서 웃었어요 해큰당은 이렇게 해서 언니 렌즈 알려줘요 제발요 제발요 너무 예뻐요 사랑해요 제가 끼는 렌즈는 바로바로바로 이건데요 이렇게 볼게요 궁금하죠 렌즈미 리얼쌈초코입니다 이게 직경이 많이 크지 않아서 자연스러워서 좋아요 저 주로 이거 렌즈미 리얼쌈초코랑 오렌즈 비비링 자주 껴요 궁금증 해결되잖아요 궁금증 해결되잖아요 이거 소리가 안좋아 얘는 적당히 브라우 초코 계열의 색깔이고 이거 숙지는 얼마 사실 얼마 안됐어요 환현대 쓰고 환현대도 그때 이거랑 오렌즈미 리얼쌈초코 갈아서 썼습니다 근데 얘가 자연스럽기도 하고 좀 더 편해서 좋아요 이렇게 렌즈 궁금증도 풀어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뷰티 관련 궁금증은 끝났어요 이제 뷰티는 마무리하고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은 노석 책 질문도 많으셨거든요 제가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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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하는 제 인생 책 베스트셀러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릴게요 바로 앞에 있죠 보순 보순 보순이에요 하하 으흐chi 흰색이 나올 때 마다 ㅎㅎ 근데 이건 완전 초판 버전이고 다른 모순들은 표지가 더 예쁘더라구요 부러워 이거는 좀 많이 쓰시고 세월도 많이 묻어있는데 제가 많이 가지고 다녔기도 했고 이게 알라딘에서 샀어요 알라딘 거 무려 3200원에 아주 저렴하게 인생 책을 구매했답니다 저는 두 책을 일단 알라딘에서 먼저 사고 알라딘에 없으면 서점에 갔습니다 그새는 알라딘에서 아주 잘 깻댔어요 제가 이 책을 왜 좋아하냐면 제목이 보순이잖아요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우리 삶은 인간은 다 보순적인 존재라고 보순투성이의 인생을 지극히 현실적으로 보여준 거 같거든요 너무 현실적이라서 좀 아프기도 한데 그래서 더 이입을 하면서 봤었어요 너무 재밌어서 한 장 한 장 넘기는 게 아쉬웠어요 다 읽은 것도 아쉬워요 제가 제일 인사 깊었던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 책 하면 이 구절이 제일 먼저 생각나요 제일 각인이 됐고 제일 기억에 남고 좀 확 띵했던 구절입니다 단조로운 삶은 역시 단조로운 행복만을 약속한다 지난년 여름 내가 만난 주리가 바로 이 진리의 표본이었다 인생의 부피를 늘려주는 것은 행복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애쓰는 불행이라는 중요한 교훈을 내게 가르쳐준 줄이었다 이 문단이 왜 기억에 남냐면 제가 늘 생각하는 거거든요 단조로운 삶은 단조로운 행복만을 약속한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또 전하자 뭐가 됐든 그것이 물구덩이인게 보일지라도 그냥 돌파해보는 그런게 되게 공감됐던 구절이라서 제일 기억에 남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제 인생책 소개를 마쳤고요 그 다음은 제 문신템 주얼리입니다 혜은언니포헤버님께서 매일하는 문신주얼리템 공유해주세요 하셨어요 저는 주얼리들이 다 문신템이라서 자신있게 다 알려드릴게요 이게 이쁜수레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쁜수레인지 모르겠어요 그 일상부의 이름으로 보셨던 분들이라면 다시 헤르메스 헤르메스입니다 이거 여는 방법이 어려운데 저 이거 모르고 처음에 그냥 받자마자 이렇게 부자트도 올리고 있다가 상당히 애를 먹었었어요 누르고 눌리고 열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는 샤넬 반지입니다 엄청난 고금의 반지에요 슉 예전에 살때는 완전 너무 맞았었는데 지금은 좀 덜덜해서 맨날 어디가면 쨍크랑 하고 더머지는 일이 찾아져서 고민이에요 럭수 잘못했어 열심히 하네 귀걸이는 제가 귀걸이 하는걸 좋아해서 사실 귀걸이가 진짜 많은데 제일 자주 하게 되는거 보여드릴게요 루이비통인데요 저를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진짜 자주 하는거에요 그냥 손이 가요 손이가 새우깡같은 아이예요 얘는 되게 심플한데 내가 존재감이 품해가지고 좋아요 다음은 진짜 그냥 내 몸같은 문신템 중에 문신템인 목걸이 얘도 샤넬 코코크라시 목걸이에요 아무리 해놔 소리 너무 아깔나게 한다 소리 너무 아깔나게 한다 너무 쉬웠지 너무 쉬웠지 어디게 해요 어디게 해요 짠 짠 이거 그냥 골드가 아니고 베이지 골드래요 그래도 그냥 일로우로 빛나는 골드랑은 달라요 따르르 어디게 해요 하느라 이렇게 옮겼어요 이게 바로 목이 몸에서 안 떠나는 진짜 진짜 문신템입니다 너무 소중한거에요 불쑥이 있을것일까 짜잔 그리고 asmr에 음식이 빠지면서 타죠 임혜정님께서 언니의 최애 간식이 궁금해요 하셨어요 제가 요즘 마신 최애 간식 바로 지옥의 탕후루 탕후루 왜게 맛있는거야 탕후루 파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요 가altro 한etically 그냥 설탕이 너무 맛있어요 그냥 설탕이 너무 맛있어요 이건 동귤이고요 얘는 미니 하이키 귤이에요 작은 거 먹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작은 게 설탕이 더 많이 묻혀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이건 샤인머스켓이랑 견주는데 오유의 선물랑이다 진짜 맛있어요 진짜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 한번 사서 드실만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간식 중에 제로 음료들을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저는 제로러버 제로사랑 제로 없으면 못살아요 그래서 제가 먹는 것들 먹어본 것들 가져와봤어요 진짜 제로맨이 알아서 다 먹어봤고 얘네도 다 집에 구비해놨어요 정말 모르겠어요 테스트 슬슬 정해졌어요 사실은 mostly 웰치스 오렌지 맛이에요 펩시 제로에요 얘도 진짜 좋아요 헬치스 포도인데 제로에요 이게 얼마나 행복한 세상이에요 제 음식 취향을 꼼꼼히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알려드릴까요? 부모님께서 월드콘 대구구콘 둘 다 너무 좋아해요 월드콘 대구콘 저는 진짜 둘 다 너무 좋아하는데 그래도 진짜 하나만 꼽을 하면은 눈물을 먹고 월드콘을 보고 보겠습니다 민초파 vs 팝 민초 저는 이거는 고민 안하고 바로 무조건 민초 저는 대왕 민초파입니다 고구마깡 깜짝깡 너무 어려워요 저는 깜짝깡 할게요 이거 진짜 논란인데 논란의 논란의 문제잖아요 팝풍 vs 슈봉 먹고 할게요 송칩 진짜 어렸을때부터 너무 사랑했어요 팝풍 슈봉 저는 진짜 붕어빵을 사랑하거든요 저는 반바지 말라고 해요 맛있다 저는 그래도 저는 그냥 오리지널을 못이긴다고 생각하나봐요 바쁘게 안 피워주겠습니다 아 근데 저 슈봉도 좋아해요 밤밤 먹는 사람입니다 밤밤 이것도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탕수육 부먹 찡먹 그때그때 다른데요 저는 같이 먹는 상대한테 맞춘기도 난 그래도 찡먹인 것 같아요 그래도 혼자 먹는다고 가져가면 자 짜장 vs 쌈뻥 하셨네요 이거는 진짜 쉽게 말할 수 있어요 무조건 짜장 왜냐면 저는 매운 걸 못 먹어요 매운 거 너무 싫어요 짬뽕 매워서 못 먹어요 무조건 달콤한 짜장 그리고 물냉 비냉도 당연히 물냉이겠죠 그리고 오늘을 위해서 제가 엄청 아껴뒀던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언박싱을 해보고 싶어서 제가 집에 고이 모셔두고 콩콩 숨겨줬었는데요 공개를 해볼게요 짜잔 같이 언박싱을 해볼게요 제 채널명도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셨습니다 볼패슨 10만명 구독자 지금 저는 비록 20만명에 언박싱을 하지만 10만명 때의 감동도 잊지 못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Q&A 받을 때 당근이들이 제가 듣고 싶은 말을 받아냈었거든요 제가 제 목소리로 직접 우리 당근이들한테 여러분들이 쓴 메시지를 직접 말해줄게요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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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고 있어 화이팅 잘하고 있어 화이팅 게으름뱅이에게 한마디 해주세요 정신차려 정신차려 다시 잘할거야 의지를 가지면 모든 할 수 있어 다시 잘할거야 의지를 가지면 모든 할 수 있어 보고싶고 사랑해 지금처럼 어떤 상황에도 지치않고 행복만 할께요 수능 파이팅하고 항상 행복하세요 따끈아 뜨끈해 너도 또 꾸준히 할 수 있어 화이팅 다이어트 힘내자 곱창 그만 먹어 규리야 올 한해도 정말 수고 많았고 병원 취업 받고 축하해 유진아 내가 네 편이 되어줄게 곧 퇴사하는데 고생 많았어요 셋을 발원해요 힘내 이제 안 아플거야 저희 초년생들 화이팅 언제나 하자하자 언제나 하자하자 할 수 있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자극을 주시죠 최선을 다하자 하윤아 기장한거 아니니까 걱정하지마 기아 타이거즈 화이팅 고척통 초대할께 고척통 초대할께 고마워 계속 나 좋아해줘 쇼핑몰 꼭 성공해 탕근아 시험공부 열심히 좀 하렴 탕근아 시험공부 열심히 좀 하렴 이따 전화할께 자지말고 기다려 알았지 일어나 아침이야 아이쿠 일어났어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네 고소 진행중입니다 이쁘다 잘하고 있다 사랑 아니 좋아합니다 사랑해주세요 너도 대한항공 소원할 수 있어 국가고시 합격해 듣고싶은 말보다 하고싶은 말은 항상 행복하세요 항상 행복하세요 고마워요 탕근이들 탕근이들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탕근이들 전 이제 정말 행복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듣고싶은 말 제가 해드렸고 저도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싶은 말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행복하게 사랑받고 관심받고 하는거 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사랑해요 항상 마음속 깊이 감사하고 30만 40만 50만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끝까지 함께해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금해해주신거 ASMR로 다 풀어봤어요 제가 최대한 다 말해드리려고 했는데 이거 엄청 많이 풀리셨죠 이렇게 이제 20만평 기념 Q&A는 ASMR로 이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이제 저는 가볼게요 안녕 봐주셔서 감사해요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